청양고추 엄청나요 나의 아이애스점이 좋겠죠? 사랑하는 날 소금밀한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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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뼈는 양념에 넣어서 먹어야지 이 뼈는 매운 식감이에요 뼈는 매운 식감이에요 뼈는 매운 식감이에요 뼈는 매운 식감이에요 마늘은 오일에 넣은 것 같아요 좀 더 맛있게 먹어요 전혀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마늘은 아삭한 것 같아요 마늘은 아삭한 것 같아요 마늘은 아삭한 것 같아요 마늘은 아삭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